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농자천하지 대본,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면은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납니다. 과거 쌀 수출 세계 1위였던 태국은 2011년 유수한 정책으로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1년 만인 2012년 쌀 수출 세계 3위로 전략했습니다. 국민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 농민들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쌀을 무제한 수메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은 하수분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 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의외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작용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줄 특정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양국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가반 어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입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입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어난 고민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 정답을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